제가 오후 질의에 1월 초에 총괄적인 보고를 예술국장으로부터 받았다. 아닙니다.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담당했었던 지금 본부를 떠난 직원이 가지고 있는 리스트는 본인이 여러 차례 업무 협의의 결과 귀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아니 1월 초에 보고받았다고 지금 석귀로가 봐요. 1월 초에 보고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술국장으로부터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물었냐면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예술국장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1월 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1월 초에 받은 보고 내용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았냐고요? 예술국장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이. 예술국장 이름이 뭐예요? 우상일 국장입니다. 알았어요. 그 내용은. 들어보세요. 우상일이 누군지 아시죠? 제가 지난번 기관보고할 때 우상일 씨 왜 복귀시켰냐고 얘기했죠. 우상일이 누구냐면 김종정 차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입니다. 맞죠? 아시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제가 그때 조윤선 장관께서 기관보고하실 때 우상일 국장 거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왜 1개월 정직을 당했는지 아시죠? 교문이 전체에 의해 김종정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 쪽지 넘기다가 정직된 거 아세요? 감봉 1개월 처분한 거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진상조사를 받아가지고 이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보고를 받습니까?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아니 지금 장관. 아니 우상일 씨한테 이걸 총괄 보고를 받다니요. 이런 사람한테 김종의 핵심 참모인데. 지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이 김종 차관이 지금 어떤 핵심 인물인지 아시죠? 최순실과 매일 회의를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블랙리스트 조사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고를 받아요? 아니 고향의 앞에 생선을 맡기는 거죠. 위원님 문체부에는. 아니 지금 블랙리스트가 최순실 씨가 연관돼 있다라는 루머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루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김종 차관의 그 신복한테 이걸 맡깁니까? 위원님 문체부 부처의 직원이 어느 외부에서 장 차관이 왔을 때 가깝게 일할 수는 있지만 그 특정인의 지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특정인의 신복이기 때문에 자 그 말을 믿을지 그 말씀을 믿을지 제 말을 믿을지 국민이 판단할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10월 12일자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 보고를 이 보도를 받고 국정감사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 얘기했죠.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하지 말고 속기론 봐요. 신문보도가 날 때마다 부처에서는 사실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말꼬리 잡지 말고 제 말의 의미를 들으세요. 신문보도가 나고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국정감사, 국회에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진상조사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죠. 청와대에서 내려보낸 9천여 명의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에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이 사건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누구에게 처음으로 한국일보 보도를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그 인지를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0월 12일 이후에 장관께서는 누구에게 이걸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때는 그 업무가 어느 국과 어느 과의 소관인지를 알지를 못해서 아마 제가 제 비서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비서실? 비서실 누구요? 그러면 국정감사 이후에는 누구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알아보라고. 의원님. 국정감사 이후 도정환 의원부터 안철수 의원 많은 분들이 블랙리스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국정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장관께서는 이거 이상한 데라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술국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예술국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는 9천 명의 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상일 씨한테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1월 달에 보고를 받을 때 리스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리스트를 못 봤어요? 저희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4인방 김종덕 김상률 전관주 신동철 구속영장 청구되는 거 아세요? 제가 언론 보도를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봤죠? 자 조윤수 장관 빼고 김종덕 조윤수 장관이 정무수석할 때 문체부 장관. 이 김종덕 씨도 조윤수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김상률 씨도 조윤수 장관이 정무수석할 때 교문수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관주 신동철 유진용 조현재 최철 모든 사람이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모든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의 중심에 조윤수 장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조윤수 장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련 증인 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이 4인방이 다 조윤수 장관과 관련이 있었다. 김기춘 실장이 지시를 했고 정무수석실이 만들어졌다. 특히 유진용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수 장관은 혼자 몰랐다? 혼자 몰랐다? 바보입니까? 왕따입니까? 망가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혼자 모르냐고요.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님이 저한테 지시해서 제가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있습니까? 있어요. 정관기부터 조현재, 최철은 사성에서 아니 그런 진술이 어디 있습니까? 보도 보십시오. 보도. 최철 보도 못 봤어요? 의원님. 최철이? 제가 작성에 관여했었다는 보도는 제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히 봤습니다. 보세요. 보세요. 특검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는지 제가 보도 이만큼 갖다 드릴게요. 보세요. 헛소리하지 말고. 의원님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헛소리라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떤 문자가 오는지 아세요? 장관이 헛소리하고 있대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묻습니다. 미술관에서 오페를 만났어요.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진술하셨는지는 특검의 진술 기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도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그분들이 실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제가 작성 지시를 했다는 그런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조윤선생님께서는 우리 장재훈 의원이 신문하면서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이 끝나고 나도 그 관련 기사와 자료를 정인에게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보시고 앞으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